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읽을 텐데 바이블 타임의 앞부분에 시편이 있죠? 모르셨어요? 잘 안 읽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편을 읽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앞에 있는 걸 잘 안 읽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편을 중간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달에 보면 73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3편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좋은 걸 주신다 나는 그것을 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죠 난 그거 다 아는데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시험들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악인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데 악인이 너무 잘 되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오만해지고 아주 교만해지고 그런데 그 사람을 속으로는 조금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편하게 사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근데도 잘 되네 집안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믿지? 나도 저거 괜찮네 저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죄짓고 살면서 그냥 잘 되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질투하는 마음 조금 부러운 마음이 솔직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죄는 죄대로 가 죽을 때 고생해 고생하고 죽어 그런 말을 하는데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오 강포가 그들의 옷이여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을 때 벌받아 죽을 때 고통당하고 죽어 그런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잘 죽는대요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냥 특별히 고생 별로 안 하고 죽는다 그 말 힘이 강건하고 그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충만해지고 강포는 폭력적이라 그 말이에요 갑질하고 종업원들에게 말막하고 막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막행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들이 또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난대요 여러분 굶으면 눈이 떼 끊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옛날에는요 잘 먹으면은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다 말랐고 퉁퉁하면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보인다 그러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데 이분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그렇게 몸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본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능욕한다는 말은 모욕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아이고 너 믿어가지고 잘 되는 거 뭐 있냐 네 자식이 잘 되냐 사업이 잘 되냐 네 가정이 잘 되냐 이러면서 놀리고 능욕하고 말을 함부로 그렇게 모욕하고 막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도 악하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는 말은 하늘을 향해서도 막 말한다 그 말이에요 벼락이 있으면 때려봐 막 이러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도 막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늘을 향해서도 막 거만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잘 돼 나는 건강해 나는 뭐 아이고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 10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이 타가지고 물을 다 마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은 뭐해 안 믿어도 잘만 되는구만 잘만 풀리는구만 그래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식이 있냐는 말은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다 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열심히 믿는데 죄 없이 살려고 난 정말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어렵고 저 친구는 하나님 없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멋대로 하고 그런데도 잘 풀리고 잘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지어다 이 사람들은 악인들인데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죄 안 짓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죄가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그렇게 한 것이 다 헛되네 신앙생활 잘하면 뭐해 다 헛되네 나는 맨날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 받고 난 왜 이렇게 어려워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풀리고만 나는 믿는데 왜 그렇게 애도 속삭이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뭐 왜 믿어 내가 다 헛거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다 헛거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악인은 잘 풀리고 나는 어렵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요는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악인들은 잘 풀리고만 악인들은 잘 되는구만 뭐 그냥 문제도 없네 재앙도 없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 멀리하고 살고 조금만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헛거네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징벌을 받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실수할 뻔했다 그렇게 말하기를 잘 말 안 하기를 잘했다 그 말 내가 만일 그렇게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말을 했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악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었고 마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했다는 거야 그게 말을 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말했다가 나중에 주어 담을 수가 없어요 자원의 문화가 인사하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그런 말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실족시킬 뻔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 가게끔 내가 말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시폰 기자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뻔했는데 안 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째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까 왕고민 왕고민 내가 심히 고민이었다 믿는 나는 어려움이 많고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풀리고 재앙도 없고 징계도 없고 잘 나가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난 왜 그런 거냐 이게 아주 고민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이게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이게 뭐야 믿음은 뭐해 정말 이게 헷갈리고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그러면서 잘되는 사람이 조금 부럽고 아이고 그냥 안 믿어도 그냥 저 잘되면 그냥 안 믿는 게 나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다 같이 그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것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상은 말씀이에요 분양단이 있어요 분양단은 기도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등잔 그것은 성령축만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축만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아 그들의 종말 그들의 종말 그들이 종말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워요 그들이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데 결국에 파멸로 던지신다 미끄러져서 파멸로 가고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더니 잘 사는 것 같았더니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았더니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서 완전히 그들이 전멸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 받으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들은 갑자기 미끄러운 곳에서 그냥 미끄러지면서 파멸되고 황폐되고 전멸되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확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아 그런 거구나 그것이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성수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므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잠을 깨면 꿈을 무시합니다 꿈속에 내가 다쳤더라도 다치고 깨니까 꿈이네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꿈속에 다쳤다고 내가 깨고 나서 병원 갑니까 안 가지 꿈속에 아무리 좋아서도 깨고 나면 그럼 꿈이에요 그냥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님이 깨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심판을 안 하시는 것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때려보라 그래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막 별 말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심판을 안 하시는 것 주님이 그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때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풍채가 좋아도 너는 너무 잘생겼구나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야 네가 과거의 재벌이었구나 그런 거 형상 인정사정 없다 그 말이야 네가 대통령을 했구나 네가 엄청 큰 집에 살았구나 좋은 차를 탔구나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야 어떤 형상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형상들은 하나님 앞에 멸시되어지고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큰 회사의 중역이었구나 네가 재벌이었네 네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되어서 멸망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이 확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명축만 받으면서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은 잠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성경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것이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속입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죽고 난 다음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정말 잠깐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우리는 하늘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산란하다는 말은 슬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거를 잘 몰랐을까 내가 왜 그래서 헷갈렸을까 내가 왜 악인을 부러워했을까 내가 왜 믿음은 뭐해 내가 거룩하게 살면 뭐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차라리 내가 안 믿고 그냥 죄짓고 저렇게 살 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찔렸대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찔렸대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해 깨달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사는 한국에서 보니까 자기 딸의 자기 친구를 정말 몹쓸 짓을 한 그런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활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쇄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네 나 바른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갈 때는 징계해 주시고 왜? 자식이니까 내가 잘못 갈 때는 징계해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인간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래 그것이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훈련시키시도 하지만은 본지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거지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야 이게 다 주님의 은혜네 내가 자빠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고 세상에 빠질 뻔하고 죄를 질 뻔했는데 주님이 나를 다 붙잡아 주셨구나 알렐루야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눈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부족한데 넘어지고 실족하고 내가 정말 부족한 나를 주님이 계속 잡아 주셨구나 알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쇄약하나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연단을 시키시기도 하고 육체와 마음은 쇄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힘이 되시고 알렐루야 영원한 분기시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가 시슈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주를 멀리하면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 땅 사는 것은 잠깐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사람들도 주께서 다 멸하신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오히려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파하겠다고 시편기자는 그렇게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실상을 깨닫는 것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실상을 깨닫는 것 성소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상은 바로 말씀을 의미해 분양단은 기도를 의미해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축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야 교회는 나가면 뭐해? 안 나가는 저 사람 더 잘 되는구만 안 나가는 저 사람은 뭐 아무 문제도 없네 나 나가면 뭐하는 거야? 은혜 받지 못하면 헷갈린다 그 말이야 나는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축만, 기도축만, 성령축만 해서 인생의 실상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을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엄청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지옥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은혜를 받아야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 나나 안 믿는 너나 똑같네 안 믿는 네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야 이거 왜 그런 거지? 또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해요 야 믿는 너는 뭐냐? 이러면서 놀립니다 그러면 글쎄 나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생의 실상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우리는 어떤 게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뭐가 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다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 없이 권세를 잡았다 그런 것들은 다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를 성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혼을 해도 우리 신혼여행을 가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전통이 하여튼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서 실상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기가 막힌 업적을 남겼더라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전하느냐 그 사람은 성수에 들어가서 인생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полов십 다 Running 뱅O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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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글자막 by 한효주